장흥에 들어설 전남 1호 작은 영화관이 개관 1년을 맞아 장학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지역민의 문화욕구도 충족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경제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첫 작은 영화관으로 정남진 시네마가 개관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연관 누적 관람객은 7만 7천명으로 15세 이상 장흥군민들이 최소 두 번씩 관람한 셈입니다. 장흥군이 시설을 설치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한 지 1년째 수익금 중 700만 원을 장흥군 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위탁 운영 체결 당시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관이기 때문에 이 영화관에서 어떤 역류를 취한다는 게 목적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상영관 2개에 99석을 갖춘 정남진 시네마는 1회 관람료도 5천원으로 저렴해 평일 저녁과 주말 휴일에는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정규직 3명과 아르바이트 5명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농산, 기업, 여론적까지 다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작은 영화관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